반갑습니다.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3학년도 여름방학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이 캐스트를 찍기에 앞서서 사실 쌤은 이런 캐스트를 찍는 거를 살짝 좀 부담스러워해 왜냐하면 약간 성찰맨이거든? 해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나는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살짝 조금 부끄럽기다고 그래. 그래서 무언가 막 얘기하기가 그렇거든 또 이제 쌤도 쌤의 목표가 있고 쌤의 꿈을 위해서 예전에도 어떤 사업이라면 사업이고 어떤 작은 일들을 하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가끔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쌤이 풀어주긴 하는데 나도 어쨌든 뭔가 목표에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. 그래서 이런 식의 막 앞에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살짝은 조금 그렇더라고. 그래서 이제 캐스트를 찍는 걸 최대한 조금 안 하게 됐어 최근 들어서 성찰을 나 자신부터 성찰을 하고 예를 들어 쌤이 무슨 천억을 가지고 싶어해. 그럼 내가 천억을 가지고 나야 그 다음에 뭔가를 얘기할 수 있잖아. 그치? 경험해보지 않고 해보지 않은 걸 앞에서 막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공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. 그래서 이제 캐스트를 좀 안 찍다가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하고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본 거고 사실 이런 이 얘기는 쌤 얘기 아니야.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우리 학생들하고도 러셀 기숙학원에 있는 학생들하고도 많이 얘기해보고 현장 애들하고도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다 똑같아. 정해진 거. 어떻게 하면 된대? 겁나 열심히 하면 된대. 그치? 빡세게 해야지 뭐. 물론 그 빡세게 하는 과정 중에 오답노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할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. 그치? 그래서 이제 막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해줄까 해서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. 뭐 이제 자기 꿈이 1조 기업을 만드는 건데 1조 기업을 만든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이 테드 강연이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야. 뭐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도 노벨상을 받은 교수님이 나와서도 강연을 하고 이런단 말이지. 어떤 학자들이 나와서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.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쌤도 막 보다가 그치? 이거지 이거. 해서 이 주제를 쌤이 정해봤어.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. 그치? 할 걸 하면 되고 안 할 걸 안 하면 된다? 근데 현실에서는 쌤도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할 거를 잘 안 하죠. 그리고 안 할 걸 좀 하는 편이야. 나도 그래. 쌤도. 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얘기해 주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보통 이게 뭐냐면 투드리스트 뭐 이런 거 하잖아. 그치? 내가 해야 될 거 정리하기. 그 다음에 이거는 나 투드리스트 이런 거 하는 거잖아. 그럼 이제 안 해야 될 거 딱 세팅해보고 해야 될 거 세팅해봐. 그러면서 뭐 하면 돼? 지금 내가 수능에서 원한 성적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?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야. 쌤보다. 또 내가 뭘 하면 안 될까?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야. 그럼 이거 정리해놓고 이건 하면 돼. 할 거는. 안 할 건. 안 할 건 안 하면 되는 거지. 그치? 아주 단순한 건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. 쌤도 이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. 뭐 이런 거지 뭐. 건강을 위해서 빵 안 먹어야 돼. 쌤 낮에 빵 먹었거든. 맛있잖아. 이런 거야. 안 먹어야 되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런 걸 잘 못 한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그걸 지각하고 자각하고 다시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겪어야 될 것 같죠?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 학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. 어떻게 해야 되니? 이건 사람마다 달라. 쌤 이제 현장에서는 아주 강하게 야 니네 만약에 뭐 한 4, 5등급이 있다고 생각해보자. 우리 4, 5등급 학생들의 꿈은 1등급이야. 혹은 2등급이 될 수도 있어. 그럼 그걸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. 근데 여러분 1, 2등급 학생들도 같이 공부를 해요. 걔네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잖아. 그러니까 4, 5등급 학생들하고 1, 2등급 학생들 같이 공부를 이렇게 해나간단 말이야. 그럼 똑같이 공부해나가면 별 차이 없지. 똑같이 끝나는 거지 그냥. 그러니까 이걸 뭔가 뒤집을 수 있으려면 이런 학생들 한 쌤이 야 밤잠을 줄여가면서라도 공부를 해야지. 잠을 3시간만 자서라도 공부를 해야 돼.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. 그럼 실제로 그 3시간만 자서 공부를 해서 선생님 너무 효과가 좋았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해본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그렇게 하니까 컨디션이 무너져가지고 좀 안 좋던데요. 저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. 라는 학생들이 있어. 이건 실제로 있는 경우들을 얘기한 거야. 물론 3시간 동안 자면서 공부해봐라. 라고 조언을 했을 때 안 하는 학생이 태반이고 하는 몇몇의 학생들 중에서 효과를 보는 학생도 있고 못 보는 학생도 있는 거지. 그치? 사람마다 다르지.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해보면 돼. 오답노트를 만드는 게 좋아. 그럼 오답노트를 가지고 해봐서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. 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실 하반기에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야. 오답노트 만들고 이런 거. 또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한 문제를 내가 풀 때까지 끝까지 가는 학생들이 있어. 한 문제 두 시간 걸려. 유전 문제 푸는데 한 시간 걸려. 수학 문제 푸는데 두 시간 걸려.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는 게 나한테 맞다. 그럼 그렇게 하는 거지. 근데 이제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할 때는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하진 않아.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문제 하나를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한 문제를 보는 것보다 한 시간 동안 열 문제를 보는 게 낫잖아.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. 한 시간에 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. 뭐 한 시간에 두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. 그럼 열 시간 동안 공부하면 20문제 보거든요. 그럼 똑같이 20문제를 보는데 한 시간에 20문제를 해설집 펼쳐놓고 빠르게 막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 똑같이 열 시간이야. 20문제를 열 번 볼 수 있어. 그럼 선생님은 수능에서는 이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. 나는. 나는 이걸 추천한다. 그럼 학생들마다 또 달라. 그렇게 하니까 정말 됐어요라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해서 또 안 돼요라는 학생들도 있어.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해서 대여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하반기에 그걸 추천하는 거거든. 어찌됐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여러 가지 것들은 다 개개인마다 다를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얘기야. 개개인마다 다를 거야. 한번 다 투도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투도리스트는 보통 이렇게 될 거거든. 막 쫙 있어.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있을 건데 실제적으로 이걸 만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. 좀 작나요 글씨가?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. 그쵸? 어떤 과목을 어느 과목을 어느 단원에 어느 내용을 어떻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할 거야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좀 정해놓으면 좀 더 내가 행동하는데 빠르게 막 할 수 있어. 라고 하는 걸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다 해봤고 쌤이 여러 어떤 학습법들을 봤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래. 물론 방법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 방법들을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. 알겠지?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과목을 어느 단원을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획을 하고 접근한 학생들하고 안 하고 접근한 학생들은 좀 차이가 있겠다. 그렇죠? 또 이제 써놓기만 하면 안 되지. 써서 저 구석에 놓으면 안 되잖아. 프린트 같은 거 꺼내라 그러면 책가방 속에 저 밑에 이렇게 된 거 꾸겨진 거 이렇게 펼치기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이거를 항상 생각해 가면서 한다. 이거지. 그런데 여러분 쌤은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.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삶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이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잘 안 나거든요. 그렇지? 이렇게 그냥 막 해야 될 일 쫙 써놨어. 그럼 지금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저거 해야 될 게 점점 붙어. 막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살이 붙고 그러면 막 하루가 48시간이 돼야 되기도 하고 그래. 잠 안 자야 되잖아. 그렇지? 조금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쌤은 얘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.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번 탁 체크를 해봐봐. 내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데 필요 없는 일들 그리고 그거를 제거해.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남을 거야. 그 남은 시간에 해야 될 거를 쇼! 이렇게 집어넣으면 됐지. 그렇죠? 해서 대표적이야.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본 이야기들을 좀 보는 건데 내 목표와 상관없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. 그렇지? 어떤 게 있어? 인터넷 기사 보지 말고 SNS 보지 말고 SNS는 진짜 뭐 큰 필요가 없는 거죠. TV 보지 말고 게임 안 하고 우리 이제 유튜브 시청 안 해야 돼. 러셀 기숙에 이제 이렇게 우리 전문용어로 짱박해 있는 그런 애들이 선생님 저는 캐스트 놓치지 않고 다 봅니다. 이러더라고 왜 캐스트 이렇게 보냐? 그랬더니 유튜브를 못 보잖아요. 유튜브를 못 보니까 캐스트라도 다 본다.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다 안 보는 거지. 이런 거 안 하고 해야 될 거 하시면 여름방학에 좀 더 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죠? 해서 이런 얘기들을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었고 여러분들이 더 잘하니까 다른 캐스트를 보거나 할 시간에 앉아가지고 종이를 펼쳐놓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될 걸 써서 이 시간을 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걸로 채워 넣는 그런 어떤 계획을 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걸 추천해. 알겠지? 자, 오케이.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 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 사실 이제 이 학습법에 대한 건 이전에도 엄청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쌤 것도 혹은 다른 선생님들 것도 많이 보시면 학습법은 여러분 넘쳐나요. 시간 활용법 여기다가 어떻게 여러분이 학습할지를 생각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. 알겠죠? 쌤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. 수고하셨고요. 쌤이랑 이제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